이곳은 무언담을 했다. 여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? 사고 나기 전에 화가라 그러더니. 사고 나기 전에 화가라 그러더니. 이곳은 무언담을 했다. 이곳은 무언담을 했다. 여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? 네. 내 보기에 뭐. 그냥 그렇고 그렇구만. 이거 청소 아니야. 저 그림 보다 또 뭔가 기억나는 거 아니야? 얼굴이 하나도 안 변한 게. 저 그림 보고 정숙이 집에 얼굴 보면 단박히 알아볼 것 같은데. 네. 송훈이. 퇴근하는 길이세요? 이 시간대 웬일이세요? 아 예. 어쩌다 보니 퇴근이 좀 이르기도 했습니다.